감옥에 갈 사람이 청와대에 20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 방송에 담아봤습니다 참 두 사람이 2017년 4월 당시에 문 후보가 경합자였던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를 방문했을 때 만난 겁니다 조선사슬입니다 취연제가 얼마나 많길래 검수완박을 못하면 청와대에서 20명 감옥이라고 하나 그 20명을 감옥을 갈 수 없도록 협조해 준 국민의힘이 된 거죠 권성동이 된 거죠 윤석열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녹색 장원님 말씀처럼 몸서리 쳐질 정도로 가벼운 당대표 이준석이 나라 꼬라재가 개판이 된 거죠 지민영님 말씀입니다 대체 문재인 정권 6년 5년간 저지러진 범죄가 얼마나 많기를 이루는 건가 이게 조선의 사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일보의 사설이 아주 문 정권의 대형 범죄 사건을 잘 요약했더군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요약 정리하고 나가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2018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나서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고 김기현 씨입니다 당시 울산시장 다른 후보를 매수하는 한편 선거공작을 만들어주면서 군사작전하듯이 선거공작을 벌렸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13명이 지금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상태다 이걸 다 이제 이런 수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검찰 수사는 대통령 앞에서 멈췄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문 대통령의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시하느냐 한마디에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 시작됐다 장관은 공무원들의 너 죽을래라고 건박했고 직원들은 자료를 조작 은폐 삭제했다 하지만 실무자들만 구속됐고 주범격인 문 대통령은 수사를 피했다 법원 재판도 계속 늘어지고 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문 대통령의 딸 가족의 해외 위주를 또한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 원대 행정 배임 행사 해변에도 수사를 피하면서 공공기관장을 거쳐서 국회의원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봐주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 수사도 피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산업통상부 등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최근에야 시작됐고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비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도 대기 중이다 모두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 검수 완박을 주도하는 강병파 의원들은 검찰 수사 대상의 피의자들이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 사건대 야당 후보를 불법 조사함으로 기소됐고 청하국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입시 비리로 1심에 당선 무효행을 받은 상태다 이런 범죄 혐의자들이 되레 검찰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란 권성동이란 자가 바로 이런 사건이 모두 다 검찰이 다룰 수 없도록 그런 절충안이라는 그런 쓰레기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권성동이란 친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힘이란 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고 표를 줬습니까 공정과 상식을 이 땅에 펼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준 것이지 초장부 때 이렇게 야합을 하는 그런 대상을 원내대표로 하여금 그렇게 야합을 하도록 방조 내지 무기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당장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인기도라는 것이 그냥 하루 만에 폭망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에게 뒤통수를 치는 이따위 짓을 하게 되면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우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도 그자말로 하룻밤에 그냥 쪽박을 잘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문완선 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당핵당해도 좋다 우리 우파들은 이런 문제를 1년 전부터 경고했다 이것들을 모르시한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차라리 김정태 님이 박지권의 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울면서 구걸하던 권성동이 자신을 숨기로 간 행동에는 분노를 금지 못한다 이현석 님 다들 한 표 그리다 김 님이 이준석이 권성동을 매수했구면요 진실 님은 취임도 하기 전에 배신을 하니 참내 누구를 지지해야 됩니까 이현석 님이 이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연 님은 권성동과 윤석열은 절친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뜬구름 뜬구름 어쩌려고 모두가 강건너 불건너 구경하는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너도 나도 그냥 직구석에 쳐박이는데 어쩌렵니까 광미자 님 나라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이제 그 마주도 떨어지고 사망 선고하는 겁니다 샛별 님 윤석열 지지도 폭망입니다 아마 내일 폭망할 겁니다 김정태 님이 헌법을 입에 달고 국민을 쏘였죠 반헌법적이니 절대 반대한다고 금지에 그냥 입을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된 겁니다 개판이 된 거죠 한마디로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윤민상 님이 한 이야기는 합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20명이 감옥에 20명 안에 문재인이 포함될까 대한민국 법치국가임을 포기할 것 국민 60%를 좀 재편으로 만들어놔야 그나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될까 국민 중에 아직도 괴대지보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큰 범죄인 이것이 다 덮힐 거라는 이야기를 걱정을 하는 거죠 5대 공직선거에 대한 부정선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통계가 나올 수 있냐 이야기죠 온통 조작을 한 겁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런 짓을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권성동이와 동의를 해 준 거 아닙니까 김경님은 권성동 야합은 국민 분노가 바로 윤석열이 항하게 될 것이다 수혜님은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거죠 미쳤던 거죠 미쳤어 나라도 아닌 거죠 한마디로 이런 걸 덮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5대 공직선거에 부정선거를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지금 막은 거 아닙니까 척건들에 의해서 분명히 휘둘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우려를 해왔죠 이런 상태가 지금 시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발각을 하는 겁니다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벌써 중앙일보가 심층 보도를 시작했네요 취재를 이상직이 박석이 해가지고 문 대통령 사위 취업을 지시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구속돼 있는 타이 이스타제시 박석호 대표한테 그래 타이 이스타제시에다가 사위를 취업시켜준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실소유자 이상직 씨가 이스타제트를 통해가 71억 원의 외상을 줬는데 여기서 71억 가운데 66억이 관리비로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갔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이상직이 실소유의 이스타제시 72억은 외상을 줬는데 이 71억 가운데 수사를 해보니까 66억이 관리비로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일보가 비리를 지금 수사를 하기 시작했네요 흑막 드러나는 타이스타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의보는 자신이 세운 이스타항공 회사 돈 수백억을 행정 배임한 해미 등으로 진역 6거를 선고받고 구속돼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의 극비 태국 이주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대통령 사이 서모 씨는 이스타항공의 직업 보증을 써준 태국 항공사 타이스타의 고위직으로 채용됐다 서 씨는 항공업 경영업이 정무하고 영어가 서툰데도 근 2년간 전무 이사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직 위원 측은 부인하지만 타이스타는 이스타항공과 한몸인 정황이 농후해서 이상직 의원이 대통령 딸 일가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게 계속해서 보도가 지금 보도가 되니까 앞으로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런 이상직 의원을 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일자리위원회에 임명했고 2018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혔다 더불어민주당도 2020년 총선에서 이상직 위원을 텃밥 전주에 공천해서 금뼈질을 달게 해줬다 의원이라기엔 상황이 너무나 공고엽다 취소를 한 겁니다 탐사추적을 보도했구만요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상직이 어떤 인물인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냈고 집권한 뒤에 2017년 6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거쳐서 2018년 3월 중소변적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올랐다 이상직은 중진국 이사장의 자진사태를 하되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로에 당선됐다 성성 장관 탓에 문 대통령 측근이자 실세로 통했다 타이스타젯을 중심으로 이스타항공 이상직 대통령 사회로 의존하는 기묘한 커넥션을 단지 우연으로 치부하기에 이상한 대목이 많다 문 대통령 이상직을 중진국 이사장에 임명하고 4개월 뒤 대통령 사회가 타이스타젯에 채용되는 과정은 정상적이지 않다 대가, 보은 등 흉유한 소문이 떠도는 근거다 대통령 사회의 취업 이후에 변변한 실직도 없는 타이스타젯에서 판매관리비라는 명목으로 60억 원대에 66억 뭉칫돈이 빠져나간 흔적도 의아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이런 공직자 비리를 검찰에 수사를 못하겠다고 막는 그런 대못을 권성동의가 그냥 합의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몰상식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가 찬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이런 비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을 검찰이 수사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